이번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체크박스를 검색해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빈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데이터 리스트 혹은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스팬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 스팬 디렉션을 로우로 스팬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체크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체크박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입니다. 이외에 네이티브, 체크박스 그룹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바꿔가면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타입을 네이티브로 설정합니다.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체크박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위한 어떠한 태그 없이 순수 인프 타입이 체크박스 태그 하나만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체크박스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렌더 타입의 체크박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프 타입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웹 접근성 프로젝트에서는 렌더 타입 속성을 체크박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때 렌더링될 개체의 태그네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딥 태그를 이용하여 구성되며, 태그네임과 아이템 태그네임 속성을 이용하여 최상위 태그와 항목별 태그를 설정합니다. 밸류 값을 유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태그네임은 AI로 설정합니다. 마크업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셨죠? 이번에도 체크박스와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